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현대시점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피트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온 코인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죠 도지코인의 펀더멘탈을 본격적으로 근본적으로 올릴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이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오늘 크립토 투어에서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아이드코인 내러티브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공해드리는 이 영상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피서추저클럽과 라이브스터디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 내용만큼은 반드시 알고 계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발췌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실차를 두고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제공해드리는 이유는 투자에 바로 활용하시기보다는 이 특정한 코인들을 분석할 때 어떤 부분들을 가장 주목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작된 영상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꼭 공부의 목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드코인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내러티브와 추세 같은 중요한 요소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가장 중심에 둬야 되는 부분들은 펀더멘털이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오랫동안 계속해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펀더멘털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됩니다 즉 어떤 것이든 기본과 근본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펀더멘털이 바로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드코인 투자 전략을 빠르게 가지고 가고 싶으신 분들 빠르게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피서 투자 클럽을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주인공 코인 두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도지코인과 카르다노 에이다입니다 자 이 두 개 코인이 트럼프 당선 이후로 가장 핫하게 움직였던 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코인 다 뭔가 이유의 중심에는 트럼프의 당선과 더불어서 미국발 어떤 내러티브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둘은 약간의 차이를 두고서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들과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나누어 가지고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지코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현대 시점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피트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온 코인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죠 도지코인을 떠올리면 모두가 한 인물을 떠올리실 겁니다 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도지코인의 중심에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서 시작돼서 일론 머스크에서 끝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일론 머스크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도지코인의 가격은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는 뭔가 양상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국면들이 생겼습니다 즉 머스크에 이어서 트럼프까지도 같이 봐야 되는 코인이 된 것이죠 그만큼 도지코인의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국면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을 잘 투자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재계 상황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재무장관으로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월가 출신인 스코트 베센트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두고서 하워드 루트닉이라고 하는 켄터 피치 재럴드의 CEO와 아주 다툼을 많이 벌였었죠 그런데 루트닉 같은 경우는 상무장관으로 임명을 하면서 둘이 중요한 경제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스코트 베센트보다는 루트닉을 더 지지를 했었는데 결국 트럼프의 결정은 어디로 향했다는 거죠? 스코트 베센트로 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국면들을 보셔야 되는데 트럼프와 머스크가 지금 마치 쌍둥이처럼 같이 다니면서 형제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만약에 향후에 어떤 의견이 불일치됐을 때 불협화함을 만들게 되면 그 여파들이 도지코인에도 고스란히 올 수 있다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는 도지코인을 넘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도지코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도지코인은 상당히 투자하기에 고려해야 될 것이 많은 코인이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야 되는 코인이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이 도지코인을 사실상 대놓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올린 포스팅을 한번 살펴보시면 도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도지코인이 상당한 대세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지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촬영 시점 기준으로 5시간 전에 올린 포스팅을 보면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국세청을 갖다가 겨냥을 하면서 이 도지 정부 효율성 부서가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지 너네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도지를 갖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지 홀더들은 결국은 시장에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도지코인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내러티브가 도지코인은 더 강해지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백악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공동 대통령이냐 트럼프 측근들도 불만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언론들의 이런 기사들은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구도들이 뭔가 인선이 완성이 되다 보니까 뭔가 시장에서 서로 간에 어떤 권력의 암토들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의견 대립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들은 앞으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AI 차례도 임명을 고려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와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로 용인을 해줄 것이고 관계가 이어질 것인지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지코인의 내러팁은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간단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렇게 내러팁에 중심을 둘 수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 낼 일이 이어갈 수 있는지 이 내러팁을 제외하고라도 더 펀더멘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지표는 도지코인의 이 단기 보유자들의 버블 리스크입니다 이 단기 보유자들의 과열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현재 시점 한번 살펴보시면 요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3월 대비로는 버블이 좀 더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3월 대비로 더 많은 상승 움직임을 실제로 가져갔고 단기 보유자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계를 조금 더 돌려서 2017년과 2021년 대세 상승장으로 살펴보면은요 그 수준이 아직까지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고 일론 머스크의 입지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 정도의 버블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떤 펀더멘탈 지표상으로 갈 수 있는 여력들이 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스크 지표로 봤을 때도 지금 도지코인이 굉장히 과열된 구간으로 들어가면은 이 분홍색 바가 뜨게 되는데 요 구간들이 지금 떴다가 지금은 또 사라진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과거 대세 상승장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때 이 시그널들이 더 적극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이 시그널들이 뜨면서 상승의 움직임들을 이어가게 될 텐데 과열 구간에 들어서게 됐을 때는 제가 별도의 영상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내러티브를 살펴봤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의 펀더멘탈을 살펴봤는데 사실 도지코인을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도지코인의 펀더멘탈을 본격적으로 근본적으로 올릴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이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엑셀을 비롯해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 같은 그런 기업에서 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을 때 그 중심에 도지코인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된 것이죠 그래서 한 사용자가 조 로건이라고 하는 UFC 해설위원이죠 이 사람의 프로필 사진을 보면서 이 이미지를 게시를 했습니다 이걸 갖다 보면서 달러 표시가 생겼는데 혹시 이거는 페이먼츠, 암호화폐를 이용한 페이먼츠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결국은 암호화폐 결제가 도입되는 건 시간문제이고 그 중심에는 도지코인이 위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능성이 우리가 좀 높다고 볼 수 있는 어떤 정황적인 증거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자산의 성격이 강합니다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은 결제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자산의 용도로 많이 활용되는데 반해서 도지코인은 무제한으로 발행되는데다가 모두의 암호화폐라고 하는 즉 가장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지코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결제 서비스에서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코인의 종류를 보자면 도지코인과 비트코인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의 채택 여부도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두 가지 코인을 다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도지코인 차트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을 하고 나서 지금 조정 국면을 조금 오래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다른 영상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들을 어떻게 터치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래를 하기 위해서는 표시했던 이 저항 구간들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22평선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돌파했을 때 과거의 시체 구간들을 어떻게 뚫고 올라가는지 그 부분들을 살펴보셔야지 도지코인이 더 본격적인 상승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도지코인이 1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조금 더 불이 시한 관점을 가지고 가는 투자자들은 2달러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흐름들은 지금 현실점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도지코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어떤 내러티브나 펀더멘탈이나 향후의 어떤 방향성들 관련해서는 뭔가 상승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는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지코인에 이어서 카르다노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카르다노는 2부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다노는 2부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